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오늘은 1부 실무자 회의 그리고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1부 실무자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 모시고 업계 핫 이슈에 대해서 저희 심층 토크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저희 오늘 체인플릭스의 오정석 CEO 모시고 기업과 개발 기술에 대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사심 토크 방송입니다.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도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크립토 씬의 최전방에서 열일하고 계신 3분 모셨는데요. 저희 오늘 두려움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님,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 그리고 디지털 멜론 유성원 대표님 3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꽉 찬 느낌인데 저희가 연말 결산을 맞이해서 이렇게 꽉 찬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스페셜 게스트 유 대표님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위스에서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인 디지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유성원 대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또 한국을 찾아주셔서. 자,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2018년 올 한 해 블록체인 시장 결산,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시작되는 2019년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올 한 해 이 시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실무자 회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주시죠. 자, 한국의 블록체인 첫 번째 키워드고요. 이어지는 키워드는 고난의 행군, 비트코인 가격 폭락 시작 패닉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계속해서 손놓은 정보, 규제 공백의 지속에 대한 키워드도 나와 있네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규제 공백의 보안 사기 사건 발생, 또 이어지는 키워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 조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 암호화폐 사업 진출이라는 총 7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저희가 총 7가지 키워드를 확인을 해봤는데, 세 분, 어떤 키워드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먼저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시댐펜님 여쭤볼까요, 제가?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에 상승세에 비해서 기대했었던 것보다 하락장들이나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하락장에 따른 고난의 행군이 가장 좀 인상적이다라는 걸 짚어주셨고, 유 대표님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길이 가시던가요? 저는 그 규제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키워드가 좀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그럼 이쪽 얘기를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떤 키워드에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지금 한국의 블록체인이라고 지금 키워드가 잡혔는데, 사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거래량 면에서, 거래량 규모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기록했다가, 또 갑자기 지금 추락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 따지자면, 메이저라고 우리가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서 좀 벗어난 느낌?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블록체인, 한국의 암호화폐,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지난 한 1년간,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해 주신 김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국의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지난해 말, 올 초부터 이어진 이 암호화폐 열풍의 중심, 정말 한국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사실 괜히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후폭풍이 사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박 대표님이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가격이나 트래핑 면에서 또 사고도 있었고요. 사고는 근데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게 한번 말씀드려볼 만한 내용은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가장 선제적인 나라, 그러면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스위스, 일본. 일본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바뀌어서 좀 더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타나 에스토니아처럼 신생이고 아직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자유로웠던, 또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프로젝트들이 찾았던 나라들이기도 하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규제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또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ICO도 금지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아직도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비중을 따지자면 한국인이 3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근로자 중에 30%는 또 암호화폐를 거래를 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 보면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역시 한국이 투기에 있어서 많은 트래픽을 보이는 거에다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죠. 결국은 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장 형성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의 앞단계를 겪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선제적인 시행착오를 겪은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불장이 왔을 때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의 어떤 한국 시장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렇죠. 올 초부터 이런 암호화폐 열풍 속에 한국이 있었으나 사실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업계 고난의 행군이 또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신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에 암호화폐라는 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규제도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벌써 12월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년에도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고난의 행군은 아직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8분의 1 정도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더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ICO를 한 업체들이 그걸 현금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곡소리를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조용히 망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망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구도를 선언하는 게 줄줄이 이제 한 번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언제 이게 터지기 시작할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아마도 다들 그렇게 숨죽이고 있는 게 가격이 좀 오르면 그래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건데 아마 가격이 오르면 다른 사람들도 팔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곡소리는 또 여전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그 맛을 맛만 좀 보여주고 내년에도 내년에는 아마도 조금 더 그게 근데 지나갈 일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업계가 좀 기대를 했었던 어떤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올해가 결국 다 가도로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의미에서 아까 또 유 대표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이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가운데 1년간 규제 공백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유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뭐 일단 제가 그 스위스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핀마의 경우 즉 스위스 금융감독기관이 핀마의 경우에 올해 초에 토큰을 정의를 했죠. 유틸리티 토큰 그 다음에 시큐리티 토큰 또 페이먼트 토큰 이런 어떤 정의부터 일단 토큰의 정의서부터 국가에서 좀 정부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정의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의 어떤 행태나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하는 어떤 방법이 다 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큰의 정의서부터 조금 규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해서 좀 포멧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사실 정부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를 하고 있고 사실 9월에 ICO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입장 발표 외에는 아직 어떠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 사실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지닉스라든지 이런 어떤 민간의 새로운 시도가 결국 사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산업 육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규제 공백에 대한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섯 번째 키워드도 유 대표님께 좀 부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 공백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기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민간의 부정적인 인식만 높아져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지금 업계에서 특히 이제 스캠에 대한 피해성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가 외면하는 그 투자자의 외면이 결국은 이제 선량한 투자자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피해를 입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정말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정말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에서 금융감독청에서 좀 빨리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며칠 전에 판결이 나온 빗섬의 개인 해킹 사업여 원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책임이 없다라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고는 있었죠. 있었죠. 더 큰 사고의 더 큰 규모의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거래소는 그걸 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상황인데 그 금액이 법적으로 이게 책임이 없어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었고 어떤 법 조항으로도 이 거래소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아직도 좀 두려움과 또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보상의 문제는 정의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이지 피해가 누가 더 보상해야 되느냐의 규책 사유가 누구에게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박 대표님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신 김에 다음 키워드도 좀 여쭤볼까요. 다음 키워드로 또 떠오른 게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 조작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거래량 조작은 지금 최근 한 2, 3주 동안 계속 나오던 뉴스입니다. 그렇죠. 이 거래량 자체가 우리 관련된 시세에 관련된 사이트 중에 코인마켓캡이나 크리프트컴페어 같은 사이트들에서 전체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을 보여주고 집계해서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 발표했던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소,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거래량을 조작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가 조작된 거래량이고 어디까지가 실거래량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발표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실제 데이터들을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거래량이 늘 수밖에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서 코인이 처음에 거래소에 리스팅 됐을 때 일정의 볼륨을 만들어야만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의 가격 유지라든지 또 코인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이런 몇 가지의 목적들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래량을 만든 경우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거래량, 지금의 거래량이 어느 선까지가 실거래량이고 어느 선까지를 조작된 거래량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 또한 뭔가 규제가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모니터링되는 제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섯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글로벌 금융기관들 암호화폐 사업 진출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파이낸셜 인스튜션들이죠. 이런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노무라 등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이 다양하게 암호화폐 사업에 현재 진출을 하고 있고 국내 금융사들 역시 암호화폐를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총 이렇게 일곱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의 트렌드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정말 며칠 안 남았죠. 2019년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좀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2019년 블록체인 트렌드를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좀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면 다섯 가지가 총 나와 있거든요. 바로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IoT, 토큰화, 기관 투자자 입성, 마지막 메스드 옵션 이렇게 다섯 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분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 대표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다섯 가지 키워드 중에 분산 원장 기술이 블록체인 아니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로 내년 2019년에 화제가 될 만한 눈여겨봐야 되는 구분이라는 이유는 기존에는 블록체인으로 모든 게 통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암호화폐도 들어있고 분산 원장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더 세분화될 겁니다. 이 세분화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퍼레저라든지 코다라든지 금융권에서 만든 체인의 경우에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측면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삼성이나 하이퍼레저, 뉴눅스 재단에서 이끌고 있는 이쪽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축산물이라든지 농수산물 또는 물류 관련된 이력을 관리하는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쪽은 또 다른 용어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분산 원장 기술이 화제의 키워드라기보다 블록체인이 더 세분화되고 더 세분화된 항목만큼 전문화돼서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 블록체인 IoT인데요. 지금 IoT 하면 코인으로 떠오르시는 코인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코인들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암호화폐 ICO를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그 프로젝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IoT를 표방하고 있는 코인들이 우리나라 국산 코인도 있고요.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지금 STO가 최근에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유틸리티 코인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돼서 피부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 저는 IoT라고 보거든요. IoT 관련돼서 왜냐하면 기기 간 데이터 거래 우리 집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 또 어떤 특정 시설 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모든 데이터 거래에서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기 간 IoT 기기 간 거래가 실현될 때 또 하나 또 다른 굉장히 큰 생태계가 저는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다섯 가지 키워드 중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블록체인 IoT와 분산 원장 기술 및 좀 더 세분화해서 발전될 블록체인의 세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 대표님은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IoT에 대한 키워드를 꼽아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토큰화에 대한 키워드는 제가 신대표님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 대표님 토큰화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저희가 내년 트렌드로 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내년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왠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긴 해요 사실 근데 뭐 아마도 조만간 온다. 올해 안 왔으면 내년에 오고 내년에 안 오면 내후년에 올 것 같아요. 아주 근 미래의 일인 것 같아요. 토큰화라는 건 결국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STO나 이런 것과 연관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든 각종 자산에 대해서 토큰화 돼서 저희가 비트코인 나눌 때 사토시단이 0점, 소수점 8자리까지 다 나누듯이 모든 자산을 분산해서 사람들이 소수점까지 다 나눠서 가질 수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물론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적용되게 되면 부동산 거래도 너무 쉬워질 것이고 미술 작품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년에 트렌드가 아니라 내후년에 트렌드가 아니라 올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나머지 키워드는 기관 투자자의 입성.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어떤 트래디셔널 기관들의 산업에 뛰어드는 진출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기관 투자자의 입성을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게 아무래도 미국 SEC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커스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관이 좀 진입하기에 괜찮은 인프라가 좀 설치가 되게 되면서 내년에는 좀 기관 투자자의 입성을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어떻게 살펴보면 사실 디지털 자산의 대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좀 기관 투자자의 입성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게 네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살펴볼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매스 어댑션, 대규모의 상용화 혹은 블록체인의 유스케이스의 확산이라고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에 이렇게 접목이 돼서 뭔가를 해보자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침체된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산업이 뭔가 되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다양한 산업군에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런 유스케이스의 확산이 조금 더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총 저희가 블록체인 5대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포프스에서 선정한 또 2019년 암호화폐 4대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STO 시장의 도래고요. 두 번째는 대체 자산 클래스의 부상. 세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 주목이라는 총 4가지 트렌드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STO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유 대표님 같은 경우도 또 스위스에서 컨설팅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어디 가나 핫 이슈죠. STO라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STO에 대한 정의를 좀 드리면 시크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토큰이 증권형 토큰인 경우 그러니까 증권 토큰인 시크리티 토큰인 경우에 발행 주체가 소속된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일련의 방식이라고 좀 정의 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주식의 IPO와 같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STO가 인기를 끌게 된 어떤 배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스캠송 코인의 출현 그리고 미래가 약간 불투명한 어떤 코인들의 어떤 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실망감을 보다 안전한 토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니드가 부합이 돼서 지금 STO에 대한 어떤 열기가 뜨겁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올 여름쯤 한 7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스위스에서는 7월서부터는 유틸리티 토큰보다는 스크리티 토큰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현재는 거의 스크리티 토큰 중심의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토큰 같은 경우에 스크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 감독기관이 핀마에서도 똑같이 감기 감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규정은 아직 핀마 쪽에서 나온 바는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SIX라고 스위스의 증권거래소 우리로 말하면 KRX 같은 증권거래소인 SIX에서 내년 오픈을 목적으로 SDX SIX 디지털 익스체인지라는 이런 어떤 스크리티 토큰의 거래 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장터에서 아마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들이 출연이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에 하나 좀 궁금한 게 기존에 있는 유틸리티 토큰 말고 SQ라고 해서 증권형 토큰 이 스크리티 토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똑같이 거래를 하게 되나요? 그거는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일반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가 없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규정상에 들어와 있는 해당 나라에 규정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거래가 가능한데 현재 거래소 시스템으로는 이게 좀 힘들고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SEC, 미국, 그 다음에 스위스 이 두 나라가 가장 현실적으로 시크리티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특히 이제 스위스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하에 국가 주도하라는 말이 좀 약간 안 맞기는 하지만 그 6의 주도하에 시크리티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장이 100% 자회사로 지금 SDX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시스템이 지금 구축적으로 개발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토큰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모든 자료들이 정보들이 오픈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SDX에서 거래를 하려면 시큐리티 딜러 자격증이라는 시큐리티 딜러 라이센스라고 하는 SDL이라는 라이센스를 스위스 정부로부터 핀마로부터 획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군데 정도의 정부에 하면 10군데 정도의 거래소에서 이 SDL, 시큐리티 딜러 라이센스를 획득하려고 검토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이제 우리 거래소들도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0개 업체라는 게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용 토큰이라고 해서 지금 증권사가 진출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지만? 네,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기존의 증권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새로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스위스는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그렇고. 스위스는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예... 네, 아예 그거에 대한 어떤... 뭣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정의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가별로 다양하게 그 국가의 현행법에 맞춰서 진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과연 이 STO 시장 도래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2018년 블록체인 시장 결산 그리고 2019년 새해의 트렌드까지 이렇게 전망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 분 추운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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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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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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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 canción은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관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블록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검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들 위해 컨텐츠 제작자가 컨텐츠를 등록하고 배포할 때 동영상에서 채굴될 코인을 어느 정도의 수량을 유저에게 같이 공유하고 나눌 건가를 컨텐츠 제작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제작자가 본인의 컨텐츠를 직접 다 제작할 수도 있지만 제작 활동에 필요한 기능들, 가령 예를 들면 자막이라든지 더빙 또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도 유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서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 유저를 소극적 유저와 적극적 유저로 나눠서 살펴봤거든요. 소극적 유저라는 것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단순히 코인을 채굴하려고 하는 유저와 또한 광고주가 향후에 광고를 집행하면 그 광고를 보고 코인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유저를 저희는 소극적 그룹이라고 이렇게 유저라고 나눠놨고요. 적극적 유저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컨텐츠 제작자의 활동에 참여해서 자막이라든지 더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고 컨텐츠 제작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유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쭉 플랫폼의 구성 그리고 역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이런 실 사용자들, 실 유저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실 사용자들은 단순하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용했던 그런 동영상을 보듯이 간단하게 동영상을 선택해서 시청하면서 코인을 얻고 그 코인을 얻은 것을 저희가 향후에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연결시킬 건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현금화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사실 기존에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저희가 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유튜브라든지 기존에 이런 플랫폼과 비교를 해서 뭔가 체인플릭스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 플랫폼 환경을 바라보는 방향이 기존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하고 밸류체인 자체가 좀 다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동영상 플랫폼 회사들은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정산, 관리, 운영 모두 다 동영상 운영 회사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사용자 중심이 이끌어가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체인플릭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수수료가 없고요. 또한 코인을 채굴에서 얻는 컨텐츠 제작자와 유저에게 저희가 수익 밴부에 참여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컨텐츠 제작자와 유저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컨텐츠 제작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한 공급받을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수료가 없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수수료가 없다면 이런 체인플릭스의 레비뉴 모델 수익 창출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저희는 먼저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자와 유저가 서로 소통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쪽에 먼저 포커스를 둔 거고요. 또한 저희는 전체 코인이 아까 100억 개의 발행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할당된 개발 회사로서 가지고 있는 코인의 부분이 먼저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가 구성돼서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저희는 거래소를 통하거나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가지고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 제작자와 유저가 시청자겠죠. 이런 생태계를 형성시켜서 글로벌로 활성화되게 되면 향후에 광고주가 이 안에서 광고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일부분의 수익을 저희 체인플릭스 수익으로 모델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발행량이 100억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체인플릭스의 토큰 이코노미 정확히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체인플릭스를 설계할 때 초기에 광고주가 저희 플랫폼 안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컨텐츠도 부족할 거고 유저가 상당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광고주가 저희 안에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제작자와 유저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코인을 채굴하는 걸 통해서 1차 보상을 받도록 그래서 수익을 코인을 통해서 서로 보상 체계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향후에 광고주가 저희 플랫폼 안에서 유저가 늘어나면 광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체인플릭스의 코인을 가지고 광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보유한 코인은 결국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새로운 컨텐츠 제작자의 제작 활동에 투자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사회에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체인플릭스하고 제휴된 업체를 통해서 현재 해당 업체는 페이먼트 쪽을 거의 다 개발 완료돼서 가맹점을 통해서 현재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 체인플릭스 코인이 현장에서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저희 체인플릭스의 코인에 가치를 더 부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인플릭스 젠픽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죠. 사실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팀 구성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팀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팀원들은 주로 게임을 개발했던 인력이고 또한 모바일 앱을 주로 서비스했습니다.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풍부한 서비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은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 마인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적용해서 실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팀의 더 강점이고 또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저희 회사에 많은 분들이 어드바이저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세요. 기술적인 어드바이저 또는 마켓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함께 있었으셔서 이분들이 저희 체인플릭스가 국내외적으로 홍보되고 또 마케팅이 되도록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팀의 내용이고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인플릭스 현재는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는지 앞으로의 로드맵은 또 어떻게 설계를 돼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자체 내부 테스트넷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저희가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자체 내부 테스트 버전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외부 테스트로 변환할 예정이고요. 결국 2019년 7월 말 정도에는 저희가 자체 메인넷을 서비스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7월쯤 자체 메인넷.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인플릭스 파트너십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파트너십이 현재 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정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요? 아 네.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양진의 컨텐츠를 확보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 한 30개 업체하고 협업하고 협력을 구축하고 있고요. 일단 방송사 컨텐츠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 요새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동영상들이 주로 1인 크리에이터들 DJ들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협력을 통해서 저희 체인플릭스의 컨텐츠의 확보,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 노드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노드맵 기준 안에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더 확보해서 컨텐츠를 확보해서 경쟁력을 더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이렇게 체인플릭스를 통해서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 어떤 모습일까요? 네, 최근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인터넷이 들어서면서 사실 부정적으로 시장을 봤던 분들이 꽤 많으셨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인터넷을 떠나서 전혀 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의존하듯이 저희가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많지 않습니까? 많죠. 사실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 체인플릭스가 이렇게 열심히 시장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체인플릭스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들이 세상에 빠르게 유통이 되고 공유되고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체인플릭스의 목표이고 하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함께한 소감 혹은 뭔가 체인플릭스에 대해서 좀 자랑을 덜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중심으로 저희 체인플릭스의 설계와 서비스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인터넷 환경이나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성장을 했지만 사실 성장 뒤의 주인은 바로 유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저가 이 시장에서 배척되거나 유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사실 서비스의 핵심을 놓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말씀드리면 유저에게 과금을 하거나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 수익을 기존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많은 부분에 수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유저에게 환원시켜주고 유저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게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저에게 환원을 시켜주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프론티어 인터뷰는요. 저희 체인플릭스의 오정석 CE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тOP 재료 seva 엑 casa 럭 미국 은 아 그랬lie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